6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될 선금부효소송이 11월 3일을 기점을 해서 6개월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공개 재판조차 시작되지 않은 채 6개월을 헐려 보내고 말았습니다. 6개월을 맞아서 민경욱 전 국회의원의 배노인단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서는 사회로 총선 부정선거 의혹은 물론이고 선거무효소송 전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짜여진 성명서입니다. 전문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2020년 11월 3일은 민경욱 전 의원이 인천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는 선거에 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 6개월 이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대법원은 선거의 법정기한을 갱가시켜 위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4.15 총선은 지난 반년 끊임없는 논란을 재생산하였고 세계적 부정선거 전문가 미국 미시간대학교의 월턴 미베인 교수 연구 결과에 대해 국내수도 논쟁이 있었다. 더불어민당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2019년 7월 10일 중국 공상당 당교를 찾아서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 구축 교류 압력을 맺고 IT기업 텐센트를 방문한 것도 소위 팔로드 파티 이스트 에그 논란을 빚었다. 한편 정거보전 절차 중 느껴진 봉인지와 인쇄소에서 간 나온 신권합회 같은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 시연 후에도 투표지 분류기의 통신 가능성, QR코드 사용 적법성과 악용 가능성, 전자선거인 명부의 유령표 존재, 최근 관외 사전선거 우편투표 270만 건 전수조사를 통해서 발견된 110만 표 조작설, 최근 9개 지역 선관위가 비공개로 운영하였던 임시 사무소 발견까지 수많은 의혹들이 셀 수 없이 쏟아도 나왔다. 가히 지난 4.15 총선은 역대 최고로 의혹이 많은 선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혹은 첫째 개표 전 명부 작성 단계의 부정선거 증거인멸 정황, 이른바 통합선거인 명부 훼손, 둘째 개표 전 투표 단계의 부정선거 증거인멸, 이른바 서버 이전 명목 서버 훼손과 사전투표서 CCTV 가림, 공개되지 않은 임시 사무소 운영 후 검증 차단, 투표함 위의 청색 봉인지 일률적 제거, 세번째는 개표 전 투표지 이동 단계의 부정선거 증거인멸, 이른바 투표지 관리대장 및 이도대장이었고 CCTV 연속 촬영되지 않았고 우편 투표 배송기록이 변조되었다. 네번째는 개표 중 단계의 부정선거 증거인멸 로서는 전자개표기 외장 노트북 임차했다면 반환 이후에 검증 불가, 전자개표 운영 체계까지 지우고 고철로 창고에 보관, QR코드 발급 원리 검증 거부, 여섯째는 개표 후 단계의 부정선거 증거인멸은 봉인도장 및 봉인테이프 관리대장 부재,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확인 불가에서 보듯이 매 단계마다 다양하게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다. 지난 10월 23일 대법원 선거 소송의 첫 일정인 변론준비기일에 대법원 특별2부 주심 김상환 대북가는 비공개로 4시간여의 격론을 벌렸지만, 재검표 1시와 향후 재판 기일조차 정하지 못한 채 끈다고 말았다. 피고적 선관위에서는 윤상화 변호사, 대륙아주의 1명만 참석시키는 등 시족일간 재판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충격적인 사실은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에 장착된 프로그램과 저장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소송의 주요 증거물들을 임의로 손기하는 비상식적인 행위까지 저지렸음을 재판 중에 시인했고, 결정적인 증거인 서브 기록 또한 공개할 수 없다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김상환 대법관과 재판부는 국민들 사이에서 이미 상식이 되어버린 의혹들을 반드시 해소하고, 선거제도의 신뢰를 다시 쌓아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서버 국제감정, 서버 국제감정, 투표지 QR코드 일렬번호 대조, 투표지 QR코드 일렬번호 대조, 실제 투표 여부 검정, 실제 투표 여부 검정, 중국의 선거 개입에 대한 검정, 중국의 선거 개입에 대한 검정 등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될 것이다. 2020년도 11월 3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이상입니다. identified 특징 이저습니다.